안녕하세요 출판 코디네이터 정도준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행동으로 1인 출판사의 첫걸음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인 출판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서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출판사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구청 또는 시청 또는 지역군청의 문화담당 부서에 가시면 아주 쉽게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꼭 사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판은 문화사업이어서 나름의 혜택이 있는데 여러분의 집 주소로도 출판 신고가 가능합니다 출판사의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내일이라도 오늘 이 강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곧바로 구청 문학과에 가셔서 출판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판사 이름만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주소지에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책을 준비하면서 하셔도 되고요 출판 등록 직후에 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거든요 다음으로 발행자 번호 신청이 있는데 이거는 첫 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출판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준비해 놓으시고 곧바로 어떠한 책을 낼 것인지 어떠한 책을 어떻게 어떤 단계로 낼 것인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그 첫 책의 출간이 가까워지면 그때 국립중앙도서관에 발행 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행 번호란 책 뒤에 보시면 조그맣게 있는 ISBN 번호에서 출판사 고유의 번호가 발행자 번호입니다 ISBN은 통상적으로 접두부와 국가부 그 다음 발행자 번호 그 다음 서명 번호 그 다음 마지막 체크기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신규 출판사는 발행자 번호가 6자리로 주어집니다 6자리로 주어지면 여러분이 그 번호에서 책을 낼 수 있는 종수는 0번에서 9번까지 10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빠른 시일 내에 10권을 다 출간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발행자 번호를 신청하면 5자리의 발행자 번호를 받고 책은 100권을 낼 수 있는 부여가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발행자 번호까지 만들어서 책 디자인이 거의 끝나가면 이제 제작 단계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바로 시급하게 책 보관과 배송을 위한 물류업체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책이 나오는 순간 제가 여러분이 직접 창고에 보관을 할 수도 없고요 또 창고에 보관을 한다고 해도 서점에 어떻게 공급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보관과 주요 서점에 책을 보내주는 배송 역할을 하는 물류업체와의 계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류업체와의 계약서가 없으면 대형 서점과의 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류업체와의 계약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류업체와의 책을 지속적으로 출간을 하시라고 했는데 물류업체에 계약하는 순간 첫 책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매달 고정비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책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주요 서점 및 도매 업체와의 유통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책을 유통할 수가 있겠죠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대누니스 같은 대형 소매 서점과 또 인터넷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이러한 주요 인터넷 서점 그리고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도매 서점 이렇게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계약을 할 때는 책을 내가 몇 프로에 공급하겠다라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분야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정가의 60% 내외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즉, 만원짜리 책을 6천원 정도의 서점에 공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률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출판을 시도하시면서 더 자세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출판사 신고와 사업자 등록, 발행자 번호 신청 그리고 물류업체와의 계약, 주요 서점과의 유통계약 이러한 다섯 가지가 준비되셨다면 이제 당신은 바로 책을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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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